저기 어린이 대공원 동물... 저기 팔각정이구요 동물원 임시 후장 코로나 일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물원을 임시 훈련합니다. 음 어떡하네 차이나 개질이 세 개를 말아먹네요 이쪽이 동물원 쪽이구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아 코끼리 있다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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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안쪽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동물구리 옥상밖에 안 보이네요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공원 이용객들께서는 주말 집중 이용 시간들을 피해 주시고 저쪽이 잠실 쪽이고요 잠실 1,2,3 빌딩이 보이네요 아 퓨마 퓨마가 지금 놀고 있네 이쪽이 반달가슴곰 쪽인데 동물원 임시휘장 동물원 임시휘장 이쪽으로 가면은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 사자 의상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유명한 이것이 바로 사납 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